도움이 필요해요 이 시간에 대해 알아볼게 오늘의 마음이 잊었지만 이런 이런 걸... 흰 폭발하지 않지 흰 폭발하지 않다. 흰 폭발하지 않다 흰 폭발하지 않다 도움이 필요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뭐 도움이 필요해? 저는 연기하자 오른 선택일까요? 어, 그 눈을god고 목에 구멍을 뚫려 네, 독트로 다시 죽는데, 우리의血을 몸을 yearn 호흡을 할 수 있게 해주고, ah, 호흡을 받고 토로코스텔! 독트로, 우員과의 영역을 전혀지지 말다. 우리들은 아세프틱의 상황을 필요하더라. 지금 이 환경이 어 이 수술을 하기에 지금 세니트리를 뭐라고 하죠 깨끗한 환경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 뭐 우주 서제스트 뭐 달리 방법이 있어 네 멸균상황 심바람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발음 죄송해요 심바람님 팔로우 너무 감사합니다 이미 목에 구멍을 뚫어버리긴 했어요 심바람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주인공 눈이 빨갛쳐 어 뱀파이어라 그렇습니다 놀란 역설 죄송합니다 아이고 let me finish your own I must suture the artery 좀 도움을 받죠 도움을 받았다 아 그래요 심바람님 반갑습니다 아 심바람이구나 심바람님 팔로우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가워요 근데 요거 좀 읽어볼게요 어 안돼 죽고 있어요 어떡하지 죽어가요 안돼 제발 카디아 미세지 나오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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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디아크 마사지 now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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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나요 내 선택이 죽이나요 아 잘못 골랐나봐요 아 잘못 골랐어 아 심장 마사지 잘못 골랐어 다른 거 골랐어야 되나봐요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우리 덕분에 빠졌어 하하 그.. 그는 떠났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요? 우리 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나요? 이게 вой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동네 자체를 두고 계신 것 같나요? 이건 인플루엔서의 질전성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런 시험을 보면 이런 증명은 없었죠 아직도는요, 하지만 앞서는 이 폭발 전과 같은 증상이 있다고요. 에플데믹으로도는요. 아니, 나는 더 악당한 의혹이 아니라 어떤게, 대미티미티미티미 t. 기술에 그 legitimate 증후군이 생겨났고, 도쿄토에 고증이 작성된 증후군요. 나는 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나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런 환자의 이런 증상을 자기는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블러드 샘플을 채취하고 있어요 혈액 샘플을 환자에게서 채취를 했고요 도로시와 얘기를 하라니까 도로시와 얘기를 좀 해줄게요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요? 당신은 이런 일을 계속 하실 수 없어요 이거는 불법입니다 밑에고요 I've come to stop the blackmail 그... 단도직입적으로 이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저기 협박을 멈추려고 왔다 나는 이 사람들이 가진 전부라고요 그 블랙메일은 멈춰야만 해요 협박은 죄예요 저를 어... 아 이게 봐주는 거고요 얘를 체포하게 내버려 둘 건지 나는 모른 척 해줄 테니까 네가 포기해라 라고 갈게요 저는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너가 이걸 스스로 멈춰라 제 선택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네요 예약을 해 네 음 이렇게 여기의 제 선택은 이쯤도 요거는 다른 사람은 집중한 이쯤도 이쯤도 펜broke 이쯤도 그리고 이만 제 선택은 제 선택은 예약을 저의 이럴 이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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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옳은 선택인 줄 모르겠네요 이 여자를 모른 척 해주는 대신에 병원에서 사퇴를 하도록 사직을 하게 해 가지고 여기서 계속 일을 하면서 저를 돕게 만들었습니다 먹으면 이천 경험치에요 아이고 잠깐만요 힌트 페일드 이거 뭐야 어허 어이C 내 피 그지같은 녀석들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은 어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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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제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스태미나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스태미나 업그레이드를 해줘야겠다 아이고 스태미나가 너무 모자라 확실히 스태미나가 많이 모자라 스태이 스태미나가 많이 모자라 하하 헬로 미스터 페트레스쿠 헬로 독터 리이드 컴온 인 근데 제가 어디서 쉬어야 되죠 일단 병원 가서 제 병원 침대에서 쉬어가지고 저거를 좀 합시다 여기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젠장 음 일로 갑시다 이 게임은 빠른 이동이 없는 것 같아요 빠른 이동은 없는 것 같아요 길치라서 너무 힘드네요 공격되면은 갓게임이에요 공격되면은 갓게임이에요 여기도 무슨 필살기가 있던데 궁극기가 있거든요 근데 궁극기를 아직 못 써봤어요 그 레벨이 8이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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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오 닌 저 레벨이? 잠깐만 은밤 В 아 아 아 . . 네. 좋겠습니다. . . . . 잠시만 나 피가? 어? 죽었다! 큰일 났다 다시 갈게요 이 게임 얼마에요? 이 게임 60불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꽤 비싸긴 했습니다 오케이 다시 갈게요 이 마크는 열심히 해둡니다 자세히 좋지 않은데? 좋지 않냐 부하들 계속 나오는거 같죠? 맞나? 괴물은 먹죠 여기 하나 죽였어요 아 스태미나 힘요 위중 unf posição 허웅 서영 스탬이 나 얘네만 털려면 돼요 이거 아마 보스전 이었어요 방금 잠시만요 그렇게 똥만껜 스멜은 안 느껴지는데 가성비가 안 좋아서 그런가 평가가 좀 안좋죠 복합적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까지는 뭐 할만한거 같아요 지금까지는 조금 더 쌌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위치가 어디로 가야되죠 내려가서 이쪽으로 가줄게요 맞아요 가격이 좀 비싸기는 합니다 아냐 여기 너무 레벨 높아 저기 애들 레벨 18인거 있어요 일단은 여기서 레이디 애쉬벌이 만나도 되긴 하는데 제방 먼저 가줄게요 지금 제방 먼저 가서 스킬업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스킬포인터가 너무 적어서 제방 저 끝이었죠 제작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작이 여기죠 일단 리사이클 좀 하겠습니다 리사이클 다 리사이클 해줄게요 저 돈이 그렇게 당장 필요한건 아니라서 재료들 모으는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게 2무기긴 한데 웹폰 업그레이드 You can upgrade your weapon to a new level with the required ingredient 그러면은 잠시만요 데미지를 올려주는 업그레이드가 있고요 스턴포인트 스턴 확률을 늘려주는 3 늘려준다고 스턴을 데미지가 낮지 않나 데미지로 와있습니다 더 올릴 수도 있나 스턴까지 스턴으로 올리면은 요거나 요거나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네요 그쵸 레벨 3 아 레벨 3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구나 젠장 레벨 3으로 업그레이드 해주죠 다 주도록 하구요 세룸 을 굳이 필요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은 총알 리필 해주고요 업그레이드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포인트를 업그레이드 좀 해줄게요 스테미나 필요하거든요 스테미나 올려주고요 스테미나 조금 더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테미나 어디까지 올리는게 좋을려나 45% 스테미나가 좀 많은게 좀 편해서 60%까지 쭉 올릴까요 600, 200, 1200 그냥 얼티밋은 레벨 10 필요하고 힐 데미지 물때 힐좀 되게 할까요 50초로 줄을 놀고 50초로 줄을 놀고 오 코스트가 전혀 필요 없는데 스테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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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힐 자힐 힐 늘어주는 것도 괜찮긴 한데 슈도 미스트 데미지 증가 이걸로 가도 되긴 하거든요 일단은 스테미나 가고 그럼 한턴 쉴까요 스테미나로 갑시다 스테미나 가고 어 어 2000포인트 아깁시다 아끼는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깁시다 아낄게요 아끼는게 좋을 것 같아요 아꼈다가 어 잠시만요 굳이 쉐도우 미스트를 50 데미지를 더 줄까 어차피 요거 쓰려면은 필요하긴 하거든요 레벨 12 때 레벨 9죠 지금 제가 갑시다 이걸로 갈게요 이걸로 갈게요 저장해 주고요 좋아요 좋아요 시리어스 상태 스테이블 헬스 스테이블 스테이블 지금 매스모라이즈 레벨은 2에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픈 사람들이 많고만 아 이걸로 치료를 해야되네 그쵸 클레이튼하고 해리 피털슨 저건 저건 치료하면 뭐가 좋은거죠 다이슨씨도 지금 치료해야 될 사람이 하나 둘 셋 네 네 기분이 좋다고요 치료하면 뭘 해주나 뭘 보상으로 줄까요 한번 치료해볼까요 갑시다 와 스테미나 많아졌어요 스테미나 몰빵한 느낌인데 뭔가 건강한 피를 빨아요 일단은 아 잠깐만 그러면은 약을 좀 제조하고 갑시다 이왕 이렇게 된거 와 스테미나 많은거 봐 약을 좀 제조해놓고 한 두개? 두세개만 약 제조하고 갈게요 콜드약 하나 필요했었죠 지금 패티그가 한 세개? 미그레인 하나 근데 이 사람들 다 어디서 찾아 리차드 다리우스 다리우스씨 힐 좀 해봐야겠다 한번 힐해서 어떻게 되나 보죠 근데 이거 말할때 이거를 치료를 하라는게 뭔가 이상한데요 근데 이거 말할때 이거를 치료를 하라는게 뭔가 이상한데요 힌트가 늘어나나 아무튼 만들어서 한번 가보죠 여기 필요한 사람은 없나 이 병원에는 아무도 아픈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퀘스트는 메인 퀘스트는 메인 퀘스트는 뭐 해야 되는거죠 지금 여기로 나가면 자동으로 열리나 아 저 사람한테 말 걸어야 했었죠 맞아맞아 여기 여기 아 깜짝아 아 아 놀래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알고 있었어 이 자식 아 아 아 아 너는 살인마야 이 자식 그 의사양반이 너를 믿었는데 그는 너를 믿었는데 아 이 환자 얘기구나 그러니까 그 말이 전부 사실이었구만 그녀의 혐의로 보내준다. 흔한, 제가 자신을 만들지 않았다. 당신은 정말 놀라웠어, 조나탄. 내가 이런 상황이었지. 그녀의 혐의로, 당신은 당신의 혐의로 죽였다. 그녀의 혐의로 사용하였다. 당신은 정말 놀라웠어, 조나탄. 알겠어? 내가 믿어. 하지만 당신은 아직 혐의로 받는다. 하지만 당신은 이 문제에 대한 성공적인 결과를 받았다. 저는 그것을 믿을 수 있겠지. 그리고 그녀의 혐의로 계속 지키고 있다면, 당신의 질문을 대답할 수 있겠지. 런던? 런던? 런던에 무엇이 일어났어? 런던에 런던에 만났어. 런던에 몇 개의 런던에 만났어? 런던에 무슨 말이야? 런던에 140년 전 이렇게 얘기해. 런던에 대해 말하는 것 같다. 내가 정말 말하는 목소리가 살았어. 런던에 말하는 목소리가 있어. 내가 지금 말하는 목소리만 여기를 말하는게. 런던 전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하네. 내가 만들어낸 전 이렇게 얘기해? 당신이 나의 메이커요? 아닌 것 같은데? 당신이 나의 메이커요? 죄송합니다만... 당신이 나의 메이커야? 내가? 아니, 아니. 멍청이들만 주의하지 못하고 멍청이들만 주의하지 못하고 뱀파이어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이것을 범죄할 수 없을까? 는 강력한 멍청이들이 멍청이들에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뱀파이어나 헌터가 쉽게 잠을 수 없을 것입니다. 런던에서 런던에서 런던의 길을 잃고 있습니다. 몇 살이요? 27살이라고? 말이 돼? 27살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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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오랫동안 27살이었고 앞으로도 27살이래요. 27살로 안보이는데? 물렸을 때 27살인가 보죠? 전혀 그렇게 안보입니다. 서른골... 너에게 누가 그 영원한 젊음을 준거지? 그리고 너에게 이 영원한 젊음을 준거지? 제 만들자. 이 아이오는 오래전에 여길 떠났어. 정말 잘한다. 하지만 당신은 더 말하는 것보다 더 많아. 여사는 어떤 비밀은 있어야지. 내가 너가 살인을 하기에 허락을 해줘? 도쿄 스완지에게 너의 환원을 준거지? 도쿄 스완지는 좋은 사람이예요. 우리의... 영원을 찾으며 내가 죽어가는 사람만 먹게끔 허락을 해준대요. 그 이사양반은 우리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 머물게 하면서 그 대신 죽어가는 사람들만 죽일 수 있게끔 허락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도 당신을 의심 안 했어. 일단 브라더후드에 대해서 물어보죠. 그런 것 같아요. 안락사 느낌? 윈윈 상황이죠. 안락사를 시켜주고 얘는 어... 갈증을 해결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죽을 수 없는 누구를 감사드립니다. 넌 잘 알고 계시네요. 흥미로운 감사들이 내가 죽을 수 있었는데. 하지만 당신은 내 말이예요, 조나탄. 자기는 사람들을 죽이면서 재미로 죽인다는 오해를 받고 있지만 그게 아니고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죽인다고 왜 나를 살려줬죠? 왜 나를 살려줬죠? 수칼이 뭔데요? 수칼이 뭔데요? 수칼이 뭔데요? 수칼이 뭔데요? 진짜 뱀파이어들이 아니래요 약간 좀비 느낌 맞긴 하네요 저희가 잡는 그 뱀파이어들은 스칼이라는 뱀파이어들인데 완전체가 아닌 좀 비완전체 뱀파이어들이라고 합니다 윌리엄이 나를 만들어낸 건 아니죠? 윌리엄 비샵은 내가 만들어낸 건 아니죠? 아니요, 조나탄 그의 힘과 믿음이 수칼은 카나의 뱀파이어들인 것입니다 다른 방향으로는 없지 뱀파이어들... 그게 제가 뱀파이어들인가요? 우리는... 에콘이 뭐지? 에콘이 뱀파이어들인가요? 에콘이 뱀파이어들인가요? 에콘... 우리는... 우리는 영생을 할 수 있는... 우리는 영생을 할 수 있는... 그거인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뭐 완전체 뱀파이어들인 것 같은데요 당신도 에콘인가요? 당신은 에콘인가요? 네, 저는요 우리는... 뱀파이어라고 부르는 것들... 에콘이의 가장 근접한... 생명체들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해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만들었고... 죽었고... 죽었고... 그 사람의 실수였을까요? 왜 저를... 만들어내고... 죽도록 내버려 둔 걸까요? 그랬더니... 그거에 대한 해답은... 나를 이렇게... 뱀파이어로 만든 그 사람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실수였을까요? 나를 뱀파이어로 만든 게... 그 사람의 실수였을까요? 실수일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냥... 무는 것만으로... 바로... 뱀파이어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럼 뱀파이어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부수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원하는 거였고... 부수지 않기 때문이죠 네, 그냥... 우리의 짓기 문제는... 예, 인정하기 때문이죠 다시 일상은... 하아... 이따파이어... 저의 짓기 때문이죠 이 역시대는... 그 문자에게 승리하는 것은... 아니 예, 저는... 이건 여러분에게 승리하는 것이... 무엇이든요? 이것은 그것이 없으니... 무엇이든요? 이 녀석의 물에... 변하며... für 휴대요... recent 시간 말이죠 만약에 뱀파이어를 만들려면 만들려고 하는 그 뱀파이어가 되어야 되는 그 사람이 뱀파이어의 피를 마셔야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네요 만약에 뱀파이어를 만들면 제가 그냥 무는 걸로 해결이 되는게 아니고 그 물린 사람이 제 피를 마셔야 되는 거에요 대충 궁금한 거 다 물어본 것 같아요 뱀파이어가 몇 명이세요? 누가 날 공격했죠? 이 녀석은 어떤 분이 알지? 이 녀석은 어떤 분이 알지? 이 녀석은 어떤 분이 알지? 우리는 레어한 뱀파이어들이라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데 너를 만든 누군가는 분명히 아주 악질일 것이다 항상 프렌들리한 착한 뱀파이어만 있는 거 아니겠죠? 이런 거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뱀파이어헌터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변화했을 때, 뱀파이어헌터들에게 훼손했고 준비되어, 잘 훈련했고 하지만 저는 확실하지 못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더욱더 확실하게 그려진 프리윈의 그룹이었다 너는 그들은 어떤 종류의... 그런 종류의 종류, 그리고 모든 좋은 종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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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그들은 거의 다 떠났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은... 그냥 비밀 조직들이래요 걔네들이 어... 뱀파이어들을 잡고 다니는 것 같아요 굳이 뭐 다른 거 물어볼 게 없으니까 이만 물어보죠 저는 그들은 다 덕분에 맞게 다 드리며 제가 널스의 혈을 먼저 배치할 때 좋아요 이제 아까 그... 아까 그 오래된 그... 아까 그 널스 만났을 때 제가 혈은 채취했잖아요 그거를 조사해봐야 돼요 이제 런던 수호자요 그 뱀파이어를 잡아내는 단체인 것 같습니다 경험치도 또 뭐하여 걷는기 일단은 스태미나 많은건 너무 좋네요 스태미나 너무 많이 올렸나 당분간은 다른거 올립시다 일단 여기서 그 샘플 라즈반의 샘플 조사해보죠 스태미나 시럼을 먹었어요 굳이 지금 이거 불량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구요 흥미로운데 이게 그러니까요 아까 그 죽은 환자 있죠 제가 살리려고 시도하다 죽은 환자의 혈흔을 조사해봤더니 스페인 독감 걸린거는 맞았어요 걸린건 맞았는데 어 문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어 스칼이라고 왜 비완전한 구울같이 생긴 녀석들 있죠 그 녀석들의 피도 검출이 된거에요 그래갖고 혹시 혹시 이 구울되는게 혹시 이거 독감을 통해서도 그걸로 바뀔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다른 의사랑 상의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 독감이 걸리면 그 비완전체인 뱀파이어로 바뀌는지 이거에 대해서 상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층에 있나요? 젠장 이제 챕터3입니다 드디어 여기죠 스완시방 들어가서 물어보죠 어 없는데 여기 없는데 아 여기 있구나 안녕하쇼 잠시만요 엘거 당신의 의견이 필요할까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의견이 필요해요 헉 이 뱀파이어로 이 뱀파이어로 이 뱀파이어로 유럽에서 본거랑 많이 다릅니다 정말? 너 그렇게 말하는거에요? 어 어 프랑스에서 환자의 증상이 달랐습니다 프랑스에서 이런 증상이 전혀 봤어요 알겠습니다 더 얘기할게 있나요? 그러니까요 뭔가 숨기고 있는거 같아요 눈봐요 런던 스트레인은 컨티넨털 셀려바마 정말 재미있어요 다른 곳을 찾으셨나요? 눈동자 왼쪽으로 가있는건데 꼭 오른쪽으로 가있는거 같죠 눈동자 보여요? 완전 왼쪽으로 가있는거 그래요 나는 더 더 찾아냈습니다 눈 아프겠다 눈 빠지시겠네 조금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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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병에 걸리면 폭력적으로 변한다 라고 말하니깐 광경병처럼 말이냐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조금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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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롸 음민 너무 위험해요 보충 cab rescue 감옥 session 오 Epic 내 피를 이제 놀랍지 않은 질환의 성능을 가지고 있어 우리의 마음과 네 피를 여러분의 피로는 우리는 이 질환을 할 수 없지 않게 하죠 더 많이 말씀하셨을때 당신의 시간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나탄 하지만 내가 말했듯이 내가 당신에게 얘기를 하고 있었을 때 나는 저는 나쁜 소식이 있다는데요 네 저는 당신의 딸이예요 아니 누나인가요 동생인가요 아이고 오늘 장례식을 한다네요 장례식을 가야 되는 건가요 그러네요 이번 미션은 장례식 여기 좀 보세요 그래서요 지금 챕터3 시작이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하는 게 어떤가 싶네요 지금 챕터3 시작이라서 보면은 여기 장례식 참여를 하는 게 세 번째 미션이기 때문에 네 오늘도 꽤 길게 했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챕터3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누나라고 합시다 누나의 장례식을 내가 참여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니가 죽였잖아 이 자식아 그러면은 여기서 세이브를 하고 네 이거를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예정 로 pumping 이브 크로 그리고